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이쪽...아참...저...저...저...저... 걸렸지 아잇... 걸렸었지 타임시프트면 점점 옛날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네 옛날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발더스 게이트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발더스 게이트 X3 이쪽이 아니라...이거 지금 함정이었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지금 함정이었어 함정 어 뭐야 하아...싸워 그냥 와...이거 싸우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싸우는 게임이 아니야 정말 절대 절대 아...저...저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fff giant 크흐흑 memang 아우 ca 힘들어 x2 힘들어요 이리올텐데 얘는 그 감시장비가 없어 딱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어 접착시 카메라 딱 붙이면은 딱 보이는데 최소한 1인칭이니까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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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타임스립하는 기분일걸 아 분명히 조금밖에 안했는데 왜 5시간이 지나가야지 아 분명히 밥 먹고 시작했는데 왜 배가 고프지 아 아 아 야 그리고 아 아 우와아 아 이거 얘는 너무 힘들어 얘는 히 흠 분명 잠게임에 가장 중요한건 정본데 얘는 그 정보 수집할 에 정보 수집을 할 그 마땅한 그 기어가 없어 접착식카메라나 그 트라이로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기 어딘줄 알고 시야가 안닿는 부분 최소한 1인칭이라며 근데 얘는 그리고 그게 많아 탄수가 많아 대신 그 브로커님 어서오세요 탄수가 많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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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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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들어 힘들어 얘는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겠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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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안돼요오오 이럴수는 없어요 제게라 빌어먹을 도착했더니 지금 침대에 세상 바람이 제게라!! 이럴수는 없는 거 저게 지나가면 들켰어 다 죽었나? 다 죽은 것 같죠? 아아 뭐야 바로 갑자기 튀어나와 아이 빌어먹을 자기라 아 너무 어려워 얘는 예루하기는 아 아 아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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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바꾼게 아니라 얘 그니까 얘는 지금 1인칭으로 할 수 밖에 없는거야 바꾼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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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애는 그 비살싼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어 살상을 해야 되 어쩔 수 없게 되어있어요 비살상 무기가 없어 그렇다고ту 그 기절, 시키는 것을 써도 신체적 능력이 좀 딸리나봐 그게 주인공보다 두명이에요 이쪽으로 볼까요? 오 뭐야 올라온다 좋아 좋아 뭐 시체중기기도 없는거 같애 시체중기기는 한번도 안해보긴 했는데 얘는 폭탄해제를 잘 못하나봐 내 죽을거 같애 이거 봐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깜짝 놀랬잖아 아 나이스 아 뭐야 나노스트하고는 이거는 잽이 안돼 어~~ 어~~ 야 잘 못왔어 잘 못왔어 잘 못왔어 아이고 진짜 아잇 늑대님 어서오세요? 좋아 여기를 이렇게 가는게 아냐 영화처럼 가자고 영화처럼 가자고 영화 영화 아니 위로 올라가는 영화 그 있잖아 야 위로 올라가봐 널 할 수 있어 아니 위로 못 올라가 아이 뭐야 이게 아유아유 아이치 영화는 개포로 없잖아 그런거 야 순념가스 받아라 아이치 쟤는 쟤는 수녅가스가 안되는 오 되네 되는애네 아이치 좀 멀리 오케이 와아 자 순념가스 순ŭŷ가스뜨세요 야 아 쟤 중장갑이야 중장갑은 어우 잠깐만 중장갑은 접착식 EMP 뭐 저거 못하는데? 죽일 수 밖에 없는데? 소크도 안통하고 수면가스도 안통해 죽일까? 죽일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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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나 또 여기서부터 아 재기랄 흠 하나 둘 하나 둘 아 영화처럼 위로 위로 못 지나가나 이거? 아이씨 야야 뭐여여 반대로 숨고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수면바스로 야야야 너 어디가 야 쟤 쟤 떨어졌어 야야야 벙걸렸어 너 아 벙걸려나? 오오오오오오 야 수면가스 쟤 중장가병이에요 음.. 중장가병 때문에 그.. 다른걸 지금 못하는데 뭔가 허무하다 여기 죽일수 밖에 없었어 저거 어떻게 해 수면가스도 안통하고 쇼크도 안통하는데 오오오오오 어 저거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못하잖아 설마야? 아아 그래 열차신에 이게 없으면 안되지 열차신인데 근데 앞으로 앞으로 못보네 넋 와아 야 아 야 저네 여기서부터 와 너무하다 야 최소한 저기서부터는 해줘야지 이게 아 진짜 이 체크포인트 무게놈 체크포인트인데 어 아 쟤 또 쟤 또 걸렸어 아 나이씨 아 순명가스 어 됐어 없지? 어 쟤 화면 도와있네 아 쟤 아니구나 어 됐네요 좋아좋아 자 야 여기로 어떻게 가 어 아 이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불러싸여가지고 더 가지도 못하구요 여긴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건가? 아 아 이거봐 이거 뭐 여기서 어떻게 안하는거야 여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 아 아 아 하지만 무조건 어떤것이든 공략법은 있어 공략법은 있으니까 잘 찾아봐야돼 뭐 괜찮아 괜찮아 하 하 아 아 독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무조건 어떤것이든 공략법은 있기 마련이니까 잘해보자 아예 끝까지 가보자 아예 끝까지 여기 그렇지 아우 뭐야 일단 방 그 위치는 알았어요 맞 BET 위치는 않았으니까 오오 cin 와아 치 완전 용잔데 저 자식 막 돌격해 오는데? 오오! 그냥 들어가면 안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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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되겠어요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하면 안돼요 자 천천히 가보죠 천천히 천천히 가보죠 천천히 가보죠 오오오오오오오 천천히 가보죠 저 위치가 맨 가까이 있는 한 명한테는 보이는 위치인가봐 설마 여기가 끝판인가? 그건 아니겠지? 거고고고 거고고 쟤는 빨리 들어가자마자 쏴야 돼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빵 쏘고 뭐야 쐈는데? 와아아아 야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들킨다 들키는게 아니라 바로 죽는단 말이야? 빨리 죽어 임마 죽는게 아니라 빨리 기절해 잠자 잘자라 우리 아가다 이놈아 아주 그냥 잠이 솔솟으시 어 잘자라 우리 아가 에이 밖을 같이 괜찮애 아예 아주 그냥 코를 오질라게 골면서 자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두명은 우측에서 안쪽으로 뭐 이렇게 수류탄 던져넣기 이런거 없나? 수명가스통 있는데 아 도대체 내 얼굴을 내가 어이구 아 에어 아 이 아뇨 이 오오오오 아 이 석공이 정말 물건이다 물건 아 얘네들 어떡하지 아 야 너 어차피 깨고 들어가면 무조건 들키기 때문에 아 저쪽으로 못들어가나? 아 못가요 더이상 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 멘붕이다 멘붕 진짜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잘 주무세요 어 어 왜 안주무셔 아 왜 왜 안주무셔 피곤하실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주무셔 아 아 아 아 무기를 여러분들 수면가스 밖에 없는데 연막탄같은것도 없구요 이거 지금 사용할수있나? 사용못하죠 아 이걸 나 여기서 저주에 걸린거같애 저주에 걸린거같애 저주에 자 니네들도 자는거 굉장히 지겹지 이제 여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하도해서 저기를 어떻게든 깨야되는데 여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하도해서 아 나이씨 또 어떻게든 깨지 아 나이씨 아니 성공탄인거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는데 뭐 들어가기전에 뭘 할지도 못하고 얘 못 던져요 그랬으면 수면가스 벌써 던졌지 그리고 던질 수 있었으면 어? 어? 여기가 어디서든 아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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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봐!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저기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데에요 야 오오오? 야 오오올래? 아이 야나! 어흐흐흐흐흐흐흐 아 얘 한번끼 왔잖아 아 왜왜 내가 그렇게 싫어? 아이 프리어그 야 뭐야 프리어그? 아이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 야나! 아으 올래? 야 쓰읍 아나! 크흫 아 having me 으흐흥 에어... 나도 안다... 몇번이라도 들어갔다 지금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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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절대 죽으면 안돼 야 정신 반짝 타리고 가자 절대 죽으면 안돼 여기서 후 후 와아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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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아.. 적 지도자 죽었어 카카오톡의 카카오톡을 제거하여 Sam이 돌아가고싶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지. 그냥 이 작은 moment. combatterie.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올게 된다고요? VX, Terrorist, and her biggest threat turns out to be a trigger-happy subway cow I need everyone in command and control that didn't sound good the engineers don't like to lose bad news? the engineers released another video you will not stop the Blacklist bring your troops home now we will not negotiate 암튼... 악암을 쫓아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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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행기나 좀 비행기 업그레이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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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업그레이드 음.. 비행기를 업그레이드나 한번 하자 잠깐만 뭐라고? 전견센터 미션중 적 장비를 추적? 음.. 자 다양한 장비 이거랑 바라보는 방향등? 음.. 슬로타나를 추가해제 슬로타나를 추가해제 팔라딘 본부 업그레이드 중 뭔가 슬롯이 해제 된다고 하네 음.. 뭐가 해체되지? 뭐지? 그러면 나 비행기를 제대로 본적이 없는거 같애 의료품인가보네 지금 메디슈셜 헬리콥터 음.. 음.. 뭐.. 뭐하는거지? 비행기가 굉장히 크긴 크네 비행기가 굉장히 크긴 크네 내가 이 게임하면서 한번도 비행기를 둘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뭐가 어딘지 모르겠죠 뭐 의료품도 아까 군장 어쩌고저쩌고를 내가 업그레이드인데? 쇠.. 쇠라게잖아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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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인가? 로어홀딩 에이 어어 뭐가 이렇게 엄청나냐 뭐..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어차피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뭐 할 수 있는게 있을줄 알았더만 군장 업그레이드는 뭐 끝났고 음.. 음.. 자 자 수용시설 빨간색만 하면 되죠 스파이 대 용병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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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c.i.a. just hauled Reza Nuri into Guantanamo there's been a question about Iran's role in the blacklist attacks Nuri had blacklist intel? we need to find out what angle he's playing well now he's playing dress up in a prison jumpsuit exchanging intel for clemency you've got something to say, say it okay Grim was right you made a bad call fast and loose cowboy shit and now we've gotta clean it up hey whoa, didn't we just clear Iran? 전혀 없을 것 같다. 너리 런닝의 목소리도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히. 누군가를 원하는 것 같다. Sadiq. 아마도 너리 스트라이크. 왜? 왜냐하면 Sam's got a hunch? There's no way to find out. We screwed the agency in Benghazi and Chicago so they've locked us out on this. That's right. You burned every intelligence contact you've got. I still have you. What's that supposed to mean? Oh wait. Charlie? On the left side of my left. 이 칼리도 지금 그러면 이제 포함되는 건가? opioid loader, 관타나무만 쿠바 아유 빗때문에 어? 어? 잠깐만 잠입이 포로가 돼서 잠입을 한다는 소리였어? 어? 야 잠깐만 아아앗 ㅎㅎㅎ 내가 지금 브릭스 인거 같은데? 세상아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한데? 일단 그냥 일방풍에 있니깐 가면 되는 것 같애 흥미진진 자 이쪽 인가봐요? 저거는 뭐들이 도착해? 나한테는 거고 기다려주세요 가보자 나갔어? 뭔가요? 그렇다고요 제가 똑같은 것 같다고요 그는 내가 내가 입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뒤에서 벗고 있는 건가요? 다음 Blacklist attack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새로운 CIA의 친구들, 아니요 말할게요 스포츠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그는 아프지 않나요. 그렇게 멈축하는 발걸음이 불러요. Sadiq sent me here 그가 아메리카노가 이끌는 것과 이끌는 데이란을 해! 여기로 물고 도전하자. 하나도 불고한 이것을 예정한 것입니다. 정보고 싶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어디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모르고 난 그 때 전쟁을 안 알지 모르겠어 이랜은 검색을 도와주는 건 누구야? 너네네네네네네 여기 뭐지? 에이! 너 루니틱! 너리에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게 너리에 안 돼 너 손을 두고 싶으면? 내가 이름을 원해 너 이름을 주세요 너 이름을 주세요 샘 피셜 아나 크림스의 딸 아이징 브릭스, 차르리 콜 너의 팀, 너의 플레인, 4th 에셀론을 알아듣어 모든 것을! 사디크를 찾을래? 당신은 바로 뒤에서 사디크를 찾을래? 사디크를 알아듣어. 내 손으로 죽을래. 빠르게 죽을래. 전혀 없을래. 전혀 없을래. 내가 죽을래. 제발! 저 많은 고마워 좋은 작업, 브릭스. 장비 숨긴 곳에 도달하기 어? 총을 어디서 났어? 아 아 스턴걸이구나. 다행이네. 총이 아니라. 다행이네. 안에서 사야 흐름 마치기 아말로 알아듣어 자리에 전혀 없네 정리 오려나? 안 오겠지? 오우 오우 후 세 명이네 세 명이요 세 명이요 일로 올 거 같은데? 올 거 같은데? 아... 한 명이 이쪽으로 다시 올 거 같... 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야 장비 찾기 힘들다 이씨 좋아 좋아 야 이쪽으로 오지마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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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못 가는데 여기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철조망 때문에 다행이네 저게 잠겨있는 것 같고 못 가죠 좋아 또 자 여기 누가 오는데? 저거 저기세요 올라가 야 가 임마 어 여기 자리 잡았나? 아 아니지 어 저 이쪽으로 보는건 아니겠지? 스나이퍼 어 저쪽인데 어 너무 먼데? 야 장비 찾으러 가기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긴 머 씨면 많이 안되겠지? 어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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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도 있을거 같은데 아휴 아유 이 씨 아아아아아아 안되요 하지만 목적지 갔으니깐 어 여기서부터지 오케이 잠시만요